배치 이거 잘 믿었나? 햇대 아니오? 햇대네 크다 챙겨? 명성표도 있어 야 챙겨 야 그래가면 맛있는 고기는 챙겨야 돼 맛없는 고기는 버릇돼야 돼 제대로 톡 쭈가리 제대로 됐다 쭈가리 아래쪽이 벗겨 카메라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횟감도 맛있어 횟감도 몇 점 나오겠다 응 미쳐먹지 뭐예요? 미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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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많았냐? 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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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나도 조만하다 방생? 방생이 이게 죽을거야 들어가라 들어가 여름가요 이거 봐 이거 이거 농구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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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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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색이 삼치다 어? 삼치야 삼치 만색이 아니야? 삼치야 삼치 오 수다 50%까지 되겠는데? 야 이거 만색인데 밑에 깔렸다 밑에 깔렸어 밑에 깔렸어 야 이거 먹으러 와라 야 이거 먹어 만색이야 만색이야 만색이야? 어 저녁이나 보자 저녁이나 보자 저녁이나 보자 하하하 몸에 걸리니까 아주 크게 느껴지네 우리 거기 자퇴치가 났잖아 거기는 아주 거칠잖아 아아 아까 보다 30cm 하하하 이씨 어? 뭐야? 뭐야? 그렇지 오짜다 그렇지 괜찮은 사이즈다 다 먹었어요 아이씨 일찍 필요 없겠다 요 아이 물이 많이 안 간다 야 이제 뭐 어디 없어져 지금 아까 되는 데서 어 얼마꺼밖에 안 왔어 그래그래 배 한 두개 두세 배 길이만큼 안 왔어 어 저기서 쓴거야 저기서 아까 전에 시원하게 잘 갔더니 대구가 없는 거 같아 여기는 어? 응 공포 쪽으로 내려 달릴까? 응? 그러자고 그치? 넌 결국은 맥주가 없는 거 같아 아유 진짜 지금 다 안쪽으로 지금 많이 멈고 어디 오는 거야 그만큼 이긴 건가 아이고, 이거 80... 73? 응 어우, 뜨거 이야, 고등어 시키데 별로 없네 놀래가지고 고등어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떠가지고 배가 가니까 놀래가지고 이것들이 시장고등어, 시장고등어 그런 것들이 물을 지어가지고 도망쳐다니는구만 이야, 좋은데 딱 투박감인데 한 100마리씩, 그죠? 배가 지나가니까 놀라가지고 여기 우레기 나오겠다 여기 우레기 나오겠다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이야 내려가자마자 바로 왔어 대구 맞아? 이거 사이즈 대구인데 오, 나도 왔어 오, 야, 여기다 이거 여기 찍혀져 있는데야, 원래 크데이 사이즈 된대, 이거 그래? 여기 되지? 네 지금 아침부터 괜히 엉뚱한 데서 오, 무거워 천천히, 천천히 오, 진짜다 중대기 의상이다 천천히, 천천히 삼시 삼시 삼시? 아니, 저기 보인경 엄청 하얗게 계속 튀어 봤어, 봤어, 봤어 일단 대구는 성공했어 일단 올라오는게 어우 나도 커 사이즈가 그래요? 나는 왜 안 물어 다 물어줘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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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 크다 오, 오 같이, 같이한다, 같이 사이즈 사이즈 여기 역시 봉포 주변이라 그런지 뭔가 활기가 도네 여기는 위에 거두고 엄청 많다 뭐가 거두고, 거두고 쳐도 되겄다 야, 맞지? 그러니까 오, 좋아, 보인다 있다 오, 되게 좋다 야, 그렇지 오, 이거 영구 잡아야지 오, 나도 오, 씨 봐 이야, 좋다 감당이 안 되나?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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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추우겠다 이런거 몇 마리 나오면 어우, 씨 이거를 그렇게 빼지 말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빼 됐어? 응 이게 커? 나도 크다, 이거 어우, 그래 이런게 나와야지 이거, 이거 삐체를 줘야 되잖아 진짜 닫혔어 으, 씨 나도 크지 어우, 그래 아, 허리 아, 허리 야, 좋다 되게 좋다 그래, 씨 여기네 여기네 어? 저기, 저기, 저기 이거를 자 여기 한 5마리 들어가면 꼭 차겠다 됐어 야, 얼음이 금방 녹겠는데 이거 바로 내려? 안 내려야지, 여기 여긴데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어디 안 넘어가니까 천천히 하면 다 되지 뭐 그래 그, 이, 이, 씨 괜히 형 또 한 데 가서 시켜 해보던 거 같잖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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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포 뒷섬이네 대구도 뭐든, 씨 그지, 형? 자 한, 육샷 되겠다 갑자기 지금 쿡쿡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아, 같이 세 명이 같이 바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못 받아야겠다 거기서 어? 어? 자리는 계속 거기야 메탈이 달라서 그런가? 동메탈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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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힘이 좋네 아니, 지금 여기서 바닥이 먹었지 20m 떠내려왔어 20m 아까 거기서 응 야, 되게 멋있어 뭐야, 고도가 엄청나요, 여기 그래, 우와 와 역시 봉포다 아이, 고등어치는 이따가 메탈 갖고 갖고 던져야 되겠대 맞지? 메탈 한번 쳐볼만 할 한 30g짜리 쳐 던져갖고 그죠? 2, 30g짜리 쳐서 네, 2, 30g짜리 한 150m 치켜서 나올 것 같아 야, 그래도 일단 대구가 저런 사이즈급이 나오니까 대구 잡아야지 바닥이 좋아, 지금 뭐가 많아 고도가 엄청 많네 지금 여기 봉포쌈이 분위기가 틀리다, 봉포 봉포쌈 봉포라 그런지 분위기가 틀려 그치? 그래 역시 봉포쌈 근데 아무도 없어 어? 고기 없는데 대들은 존나 많고 고기 있는데 대가 없어요 희한한 일이네, 오늘 역시 대신 안 하는 봉포야 응? 그러니까 에이, 진짜 여기 왔으면 아침에 여기 기름도 안 쓰고 그죠? 그럼 기름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겠는데 이제는 여기서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제 조금 떠내려왔어 응 우리 갔다 왔으면 맛있다 여기 아직 저 두편으로도 탐색할 때가 저렴한데 내리자마자 나오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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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은 없는데 계속 틀려 오케이 왔어 난 바닥이야 아 이거 더 커 그래? 이거 더 커 놀랍시다 이거 진짜 멋있어 바닥이 어 맞다 야 이거 더 커 오 좋아 좋아 낯반 하나 뽑아 아니고 도망간 줄 아이는 모를까 이거 야 이거 아까보다 더 커 그래? 오 좋아 좋아 이거 누르는 힘이 틀려 이건 팔자형 야 이거 누르는 힘이 틀린다 이거 이거 메달감 나오겠다 방어 같아 방어 야 우와 초 벙겨 봐 장난 아니다 역시 봉크다 봉크는 어 이게 큰일 봉크는 이게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이스바스 금방 채우겠다 그치? 여기 고기 고기 조용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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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크다고 이게 날짜가 이 정도끝이 없어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 한 침짝급 김 나온거보다 한 침칫도 없겠는데 아까보다 더 커 김이 더 좋아 팔자? 개이 없는 데가... 어이 물었는데 개이 없는 데가 제가 앞대김 같다 물었던 것 같은데 챔질이 안됐다 이 몸에다 걸었다 맞아 고개를 널렸네 그래 미용기가 열렸어 오우 꾹꾹거리네 이봐 사이즈 다 좋아 사이즈 다 좋아 사이즈 다 좋아 야 이거 봐라 이거 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팔자까지 되겠다 팔자까지 되겠다 팔자까지 되겠다 야 이 씨발 고기 쳤습니다 우와 이 씨발 야 이 씨발 왜 뛰어 올라왔어 야 이거 야 이게 미리 안만려 미리 안만려 바닥 아니? 여기 맞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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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하다 파이크 여기 맞는데 야 아 놀라와 놀라와 와 아 이거 패스 패스 이거 좀 감았다 감았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저거 찍고 있지 지금 어 야 이거 고기 맞아 이거? 고기 아닌데 아까 고기 고기였던 것 같은데 고기가 아닌가? 고기가 아닌가? 저거 아니야 아니야 딸려놓는데 고기야 야 이거 봐 대네를 배가 가는 거야 미끌림이냐고요 버텨봐 그냥 버텨봐 가만히 있어봐 가맣지 올라오네 아니 아니야 배가 지금 밀리는 거야 뭐야 올라와 올라와 올라온다 힘있어 올라왔어 아니 배가 배가 끌려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올라올라 올라온 게 맞다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가슬로 고기 들어 릴 야 운동력이 힘을 높습니다 힘을 높여 고기 커서 잠그고 두리 잠그 두리 너무 플러스 어 두리로는 잠가야 돼 고기엔 그 있으니까 빠진 것 같아 만세기 빠졌다 오우씨 올라온다 꼼꼼히 대구 맞았는데 처음에 대구 맞았어 처음에 대구 맞았어 네 너무 커가지고 미리 못생기는가 보래 나도 지금 거기서 부르지 몰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만세기 만세기 만세 만세 야 야능이 어디다든요 안 들어갈 것 같아 소셜 레이지 그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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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있어서 물이 왜 차지 차있네 물이 왜 차지 들어갈 것 같아 오오오 그거는 진짜 무척하대요 이따가가 뭐였어 10cm 더 큰 데가 엄청 차이난대요 빵이 그럼 아까보다 더 크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가 뭐였어 10m인데 이 낚싯대가 좀 더 심으면 장난 아닌가 야 만세기 만세기 빨렸다 야 야 만세기 한 10m 올라오다 빠진 것 같은데 그래 아 니꺼 또 내려야? 네 여기 지금 아까 거기지 계속 또 내려왔었죠 근데 그 근처에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내가 고기가 맞는가 보다 야 고기가 맞아 아까 10m 딸려오다 빠졌어 그러니까 걔가 힘쓰니까 어 안 딸려와 이게 니 리리 힘 못쓰네 서영 전동 리리 이라고 안된다 야 한 팔자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죠 나오면 사이즈 똑같은게 나온다고 내가 수동으로 한 10m 끌어올렸는데 거기서 빠졌어 이게 전동이 안가서 기여가지고 수동으로 가보니까 조금씩 딸려와 배가 없어 야 고기가 크니까 배가 딸려가 어 맞아요 홀린 것처럼 와 낯지 그런거 한 마리 잡으면 게임 끝인데 이 어리버리하게 놓치다니 저는 아 전동 리리 큰거 안 갖고 왔어요 아니 그건 좀 쓰기 불편해가지고 야 대구는 이 서영 전동 리로 될 줄 알았더니 안되네 큰것들은 힘이 보겠지 이게 근데 근데 크기가 이정도면 몇 킬로 한 힘이 있을건데 부합력이 세지 그러니까 아니 대구가 커봐야 뭐 5킬로인데 어 이게 들행력이 11킬로인데 갚는 능력이 이게 안되네 갚는 능력이 이게 그럴 수도 있어 아 보일링 보일링이 아닌데 한번만 이렇게 튄다 어디서 정말맞다 지금 혹시 조금 벗어나니깐 더 하다만 나와 이거 한번 해봐 지금 좀 전에 더 나왔어 많이 좀 흘러간다 그래도 바람이 좀 흘러간다 바람이 좀 흘러간다 많이 많이 흘러간다 많이 흘러간다 야 이게 또 조금만 대구 잡다가 야 이게 또 큰거 잡으니까 고한지 안겄다 그러니깐 그러니깐 이제 뭐 이러면은 대구 치면서 메탈 가져가고 치면 던져가고 한번씩 감아보고 이러면 되겠다 굳이 뭐 오징어 날 필요 없지 야 지금 오징어서 왜 고등어 가나 그래 고등어 가나 집에 가면 여자들 좋아하잖아 애들 구워주고 애들 구워주고 아이고 고등어 맛있어 밥반찬으로 치고 아이고 아이고 고등어 맛있어 아이고 나는 오징어도 옛날에 오징어가 하도 싸가지고 응 오징어가 오징어도 함부로 못 먹어 비싸줘 그래 지금 비싸는데 옛날에는 하도 편하던거라 그래 만원에 뭐 20마리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애기를 5천원 만원짜리 써가지고 오징어 잡을 일이 아니라니까 어 그죠 응 여기가 동통가 많네 응 그러니 나무 또 나무 건데 그러니까 너무 느리자마자 동통이야 여기는 그냥 던져가지고 바닥 짖지 않고 중간쯤에서 그냥 감아드려도 되겠다 뭐 고등어가 그러니까 고등어가 근데 내가 알기로는 7월달 8월달 메탈이 잘 안불더라고 메탈이 잘 안불더라고 메탈이 잘 안불더라고 메탈이 잘 안속어 응 찌낙씨를 해야돼 찌낙씨를 시험 구워가지고 응 잘하면 속을수도 있는데 던져봐야 아는데 7월달 고등어는 잘 속는데 메탈이 8월 넘어가서는 잘 안속드라니까 방판대에서 고기의 오우 바닥에 뭐가 또 잡힌다 어 70미터 뭐가 잡히네 바닥에 잔뜩 있네 그게 뭔지 모르겠네 고기인지 움직이면 고기인지 움직이면 고기인지 고기가 맞았는데 하도 크니까 씨비 안 딸려오는구만 어이가 없는거지 나는 감기는 줄 알았어 계속 감았었어 감기다가 안 감기고 있더라고 보니까 보니까 70m야 아이들 인생 제자리에서 그냥 맞아 제자리에서 이행스리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손으로 가면 배가 딸려가는 거야 고기가 힘을 쳐서 그래 고기를 눌러서 고기는 물속에 들어갈라 그러지 나는 걸 올리라 그러지 힘이 겹치니까야 안 먹으면 안 맞춰서 그런다 여기 많이 흘러왔어 물이 안 간다는 거지 어 여기 봐 많이 흘러왔어 대구가 아니라 우럭이 나오겠다 그래 이거 먹으면 이빨 다 빠질 거 알은 데고 이거 먹으면 이빨 다 빠질 거 알은 데고 우당탕 할 때 잡아서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 올려봐 한 번 더 더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네 그러니까 저 위에다 돼야겠다 아 아까 걸은 게 엄청 커졌네 그쵸 잘하면 진짜 깊다 메달이 형들 진짜 메달이 아니 거기가 안 딸려 오는 데 뭐 거기가 오다 멈출 정도가 메달 정도가 있네 한 10m로 올렸어 배가 딸려가면서 그죠 우와 또 역대급 고기를 잡나 했더니 또 안 도와지는 동안 하나 더 먹으면 그래도 누군가가 틀려야겠다 여기가 어찌 쳐내래 그래서 어? 뭐? 저기 10m가 다 처래서야 돼 모형이 있어 말이야 theme 한 방에 한 방에 서져 올려야 돼 근데 진짜 서서 올려줘 그냥 근데 진짜 그래도 그 녀석 10m 포를 올리고 내 빼 있잖아 야 지금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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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명도 한 번, 한 번에 계시고, 툭툭! 자꾸 히트, 히트, 스트리플, 어? 미끌린 것 같아. 역시 대구는 크니까 딱! 오늘 미끌렸나 이 느낌이야, 바로. 그리고 쿵강! 쿵, 턱!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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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이제 왔어요 흘러가면 나옵니다 이제 이제 침질을 좀 힘 좀 줘서 줘야겠대요 바닥에는 문은 속도가 될지 풀어나야겠는데 너무 좋아하면 아우씨 너무 땜에 바닥에 풍 소모가 몇 마리 입에 걸었다 빠진 게 도망치면서 다 꾸고 나온 건 아니겠지? 디렉스 조정 완료. 이럴 때는 큰 게 나올 때는 디렉스 조정 해내야 되겠지? 응, 디렉스 조정 해내야 되겠지? 천천히 올리더라고. 왔어. 왔어요? 오, 나도 왔다. 그래? 오, 나도 왔다. 오, 왔다. 아, 빠졌어, 씨. 아, 스테이넘다, 있지? 나 빠졌어, 씨. 그래? 오,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하. 난 안 왔어. 난 다시 가르자. 난 빠졌어, 씨. 이럴 때가 싹 끝나니까 죽을 거 같아. 와, 이 노트북인데 아까 그녀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이었어. 우와. 진짜 이건 당기잖아. 네? 아까는 안 당겼거든,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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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가면 되겠지? 제가 얘기한 게 이곳저 칸 있잖아요. 세 칸. 네. 네. 아, 세 칸. 네. 세 칸. 세 칸. 세 칸에서 뭔가 큰 건 세 칸에 넘어 빠지고. 좀 작다 싶으면 한 4칸 정도 타는데. 네. 근데 큰 건 세 칸에서 넘어 빠지지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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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지금 다 잘 안 감기는 거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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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다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네. 나는 또 나만 빠졌어. 심어. 한 대가 봐. 무당탕 하던데 여기 나. 비트 없었다가 나도 왔어. 오늘 빠졌어. 안 올라와. 이야. 수신 쓰고 있으면 그래 애들이. 대단히 그래. 망각이야. 이야. 풀린다 오히려 풀린다. 어. 다 왔어. 3m. 야 나는 30m에서 안 올라와. 하하하하. 줄일다. 줄여. 에세이. 그냥 틀지 않은데. 어? 대결이.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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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것도 크긴 큰가보다 안 감기는 거 보니까. 얘는 30m에서 안 올라온데요. 여기를 잡고. 빼지 말고 여기 잡고. 여기. 들어와. 들어와. 이거 보세요. 대단하네. 대구가 힘이 이렇게 좋았나? 우와. 안 감기네. 그것도. 그것도 커. 아까보다는 드러났는데. 야. 파고 들어간다. 37m. 왜 안 감겨. 어? 조정 너무 불... 뒤로 조정했어요? 고기가 맞나? 고기가 맞잖아. 고기가 맞잖아. 고기가 그랬잖아. 네. 이야. 툭 빠졌다. 터졌다 이거는. 야. 고기가 뭔 힘이 이렇게 세. 우와. 우와. 미치겠네. 이거. 이거 전동림도 안 되겠다. 보니까. 하하하하. 잘하면. 이 새끼야. 대가리 쳐서는. 안 올라와 안 올라와. 계속 30m씩 올라오니까. 거기서부터는 힘. 죽을 힘을 다 쓰네. 이 새끼들이. 그러겠지. 하려고. 그럼 얘도 여기다 놔? 저기. 저. 야. 얘도 분명히 내가 봤을 때 한. 8자 이상. 9자 가까이 되네. 이들. 이들. 오케이. 걸었어. 오케이. 걸었어. 우와. 대구 엄청 크네 이거. 이거 장난이다 이것도. 야. 야. 쇼크리더가 터졌어. 야. 쇼크리더가. 내가 체리가 좀 약하거든 이게. 이루어 살아서. 이것도 야. 쌀기 아까 그만 하디. 이봐라. 오우. 야. 대구가 누나다. 누나 이 정도면. 이게. 쌀기야. 카메라 더 크다 이거는. 야. 이런 체리로 안 된다. 와. 이런 저 저. 라이트 체리로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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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힘을 쓰는지 고기가 아닌 것 같아. 야. 이봐. 나도 이렇게 쓴다니까. 어우. 엄마 죽인구만. 야. 쇼크리더가 있나? 어. 여기 있어. 쇼크리더가 지금 안 가지고 갔다. 응. 씹고. 넣고? 씹고. 씹고. 응. 난 아까 초등학교 집 절반이었어. 아. 씹고. 세 명 같이 와야지 인데. 이씨. 같이 왔는데. 야. 고기가 컸어. 근데. 계속 터진다 야. 나 너. 야. 30미터 올라오니까. 고기도 힘든다 야. 30미터. 이게. 그래. 겉은 마이소. 나 아직 52미터 남았어. 이게 쉽 거야? 모친 인간 보다. 한산해서 그냥 한 번 담으라. 한 번 담으라. 아까보다 사이즈는 좀 잘하길래. 오. 근데 날짜는 더 많이 넣어졌어. 좀. 얼마나 심지어 온지. 얘들이. 와. 감나기 안되네. 와. 장사인데 뭐. 나도 지금. 아직 뭐. 배속들이잖아. 좋아. 여기에서. 나아주면. 애들이 장사야. 이게 크면. 대부분 크잖아. 이 정도면 들어가면. 이게. 이 정도면. 배불러 가야 된다. 네. 한 번씩 멈추는데.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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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에도 멈췄다가. 주무관한 게. 애들. 아마. 대부분이. 저 큰거 아까. 이게. 안되겠죠. 딸려 산거하고. 큰 거는. 진짜 대부분. 다 올라왔냐? 응. 이것도 더 감아 놓고. 오우. 오우. 오우, 왕대구다, 다, 씨발 대구가 맞아, 지금은 대구 잡아야 될 때가 이건 빠지지는 않네, 위턱이 제대로 바뀌었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면 꼭 짱마라 그러네 이렇게 있어놓을까? 응, 그래도 놔 불러, 빨리 놓은 거다 시즈니스 너무 손슬이 울리나? 아닌데 고기도 사이버, 국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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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마토 과거, 국가도, 국가,도, 국가도, 국가도, 국가 피부레이드 전환, 시자위기 몇 번 더 우어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